미얀마 코끼리 캠프에서 특별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. 1%의 기적, 쌍둥이 코끼리가 탄생했는데요. 긴 임신기간과 생리적 특성 때문에 쌍둥이를 거의 낳지 않는다는 코끼리. 이 캠프의 21살 암컷이 쌍둥이를 출산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. 갓 태어난 새끼 코끼리들은 아직 어미 젖을 먹기 어려워 젖병으로 영양을 채우는 중인데요. 기적 같은 생명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해봅니다.